유치해 진짜 조용히 가라 쉬는데? 시끄럽게 갈 건데? 이게 진짜 머리를 안 긁어라 손목을 부러뜨릴 뻔 그냥 여기서 하시면 안 돼 안 되지? 누가 고백을 이리 대충 안 오 우리 사귀어요 네 야 이거 귀엽다 천사왕마 얘들아 커플로 하자 내꺼라고 이거 진짜 내꺼야 잘 어울린 다음에 잘 어울리잖아 내꺼야 이거 내꺼야 내가 이꺼야 이거 그리고 저 진짜 그냥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질투 많은 놈이니까 아 빨랑 빨랑 채와요 빨랑 빨랑 내 손 잡아줘요 빨랑 김 비서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찬성이 여자친구가 있어? 누군데? 예쁘? 예쁘냐고 잠깐 일어나실까요? 스탠드 오해하시는 것 그러는 그쪽은 준우쌤이랑 무슨 사이신데요? 그... 애인이요 예? 애인 사이라고요? 아... 애인 사이라고요? 이 남자 내 남자라고? 안 들립니까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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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모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기분이 희한하게 나쁘나요? 오늘은 제가 내리러 오겠습니다 몇 시에 퇴근입니까? 아니 내가 데려다 준다고 내가 데리러 온다고 내가 데려다 준다고 아이 저 때문에 이렇게 막 다투고 그러는 거 지금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럼 그쪽에 데려다 주든가? 그쪽에서 하셔야죠 아니지 목격자 보면 경찰이 해야지 아니요 직원 보는 고용주가 해야죠 경찰 아니야? 아까 설명했듯이 질투는 가장 저급하고 유치한 감정입니다 또 술 꽐라대서 그 집 들어갔던 거야? 아 자존감 약하고 열등감 강한 사람들이나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 난 느껴본 적 없습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우리 집에서 하루 잤어 뭐 말해봐 넌 나한테 형법 32장 상대방의 동의한 입맞춤은 강제추행이에요 시끄러워서 못 주무신 모양입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옆으로 비켜주실래요? 선두 제자리 선두 제자리에서 선두 아침 구보 마친다 저 여우같이 생긴 거 저거 저게 정준영 찍었다에 내가 손모가지를 야 은근슬쩍 말하면서 터치도 막 하는데? 유타이 아이 키우 유 너무 좋아하거든 최고 등급 최고 우리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 아 이 자식 지금 지자랑하는 거예요 얘가 스타트 기복이 있긴 해도 우리 수영부에 어깨 진짜 장난 아니다 아우 저한테 왜 이러세요? 그 더러운 선 치워라 얼른 누구예요? 니가 쭈물떡단 얘 여자친구다 왜? I hope you enjoyed the video till next time stay aweso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